이제 4번 문제 두 사건 AB는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. 워낙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봤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독립이면 독립이면 바로 이것 때문에 PA and B가 바로 뭐다 PA 곱하기 PB와 같다라는 것을 바로 쓸 수 있어야겠죠.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어요. 이게 6분의 1이잖아요. PA and B가 6분의 1인데 PB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이에요. 그럼 PA가 뭐가 돼야 돼요?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. 2분의 1하고 3분의 1 곱해야 6분의 1 될 테니까. 끝! 났네요. 자 A의 여섯 간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. 1-PA가 되겠죠. 2분의 1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1-2분의 1이니까. 자 PA가 2분의 1, 4번, 3번이 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확인 다 했죠. 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네요. 예 그래서 앞에 페이지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로. 6월에서도 그러는데 역시 예 7월 학평에서 또 조금 앞 페이지는 좀 몇 페이지 넘어갈 정도까지는 이렇게 막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게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추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 다음 이제 5번.